이 사건을 하나님은 아세요.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대상자를 세우십니다.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면 죽습니다. 그래서 대상자인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요.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몸부림을 치면 불합격이에요. 이거를 왜 주십니까? 이런 소리를 왜 듣습니까? 왜 이렇게라고 그러십니까?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면 내가 아직 응답받는 방식을 몰라요. 왜냐?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니까요. 잘 귀를 기울이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것이 다 응답의 도구입니다. 환경은 사람은 응답의 도구일 뿐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몸서리치도록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